남미 패키지는 리마로 들어가서 시계방향으로 여행하고 리우 대자네이루에서 아웃합니다. 30일 정도 기간으로 남미 내 비행기 이동은 야간 버스 횟수에 따라 7회에서 9회입니다. 페루 볼리비아 일정은 경위와 오랜 비행 그리고 고산지역으로 힘든 구간입니다. 여행 중반부는 파타고니아 일정입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브라질 일정입니다. 패키지 상품의 가격 결정 항목입니다. 여행 준비 과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